이리링 이리링 종이니까 어때? 종이 켜면 수레기 됐어 아무도 다를 거 없는데? 아니 여기 있으면은 오! 이거 봐봐 약간 변하는 거 같아 헐꾸로 변신 아 그거? 우리가 그거 같다 블룸 미리 살짝 색깔이 살짝 거기 거기 약간 걸어가면서 근데 시작했어 시작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도가 좀 낮지? 아 여러분 E&OI 크리스마스 기념 멘션 파티가 끝났습니다 멘션 으라차차가 끝났는데 저희가 더 이상 다는 게 약간 저희 그거에 한계가 와서 브이앱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켰습니다 뒤에서 뭐해? 왜 농구 뽀이가 되었나요? 아 이거 제가 되게 옛날부터 즐겨있던 농구 저지입니다 땀땀땀 여름이냐고요? 아 지금 연습하고 와서 더워갖고 저희 지금은 어 뭐하고 연습하고 저녁 먹고 좀 있으면은 안무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안무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 레이즈들이랑 잠깐 좀 놀으려고 했는데 맞죠? 네 다른 멤버들은 이제 제가 브이앱이 예정에 없던 거거든요 갑자기 그냥 하다가 야 안되겠다 브이앱하자 이렇게 해서 켠 거라 지금 잠깐 그 자기 자신들을 좀 정돈하러 갔습니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할 말은 그냥 크리스마스에는 왠지 크리스마스니까 진심이 더 잘 전달되지 않을까요? 진심이 조금 더 진심 같을 수 있는 날이니까 그냥 제일 진심 같은 진심을 전하세요 그리고 맨션을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달아드릴 노력했는데 못 받으시면 정말 죄송하고 오랜만에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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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좋아하냐고요? 저 굴 못 먹어요 잘 들리고 크리스마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굴이 뭔지 아세요? 뭐 이 얼굴 설마 저 이거 팬사에서 당했어요 아 진짜로? 근데 그 재밌는 거 많았어 맛있는 굴즙 얼굴 짐? 밥 잘 먹었어? 네 뭐 먹었지 우리? 저는 닭가슴살과 밥을 먹었습니다 닭가슴살 맛있지? 오늘 야 오늘 너 그거 알잖아? 우리 오늘 컴백 일정 떴어요 내일의 스티즌 누굴까? 날 알지롱 누구 누구? 난 모르겠는데 난 아까 너 아닐까? 네 난 닭지롱 혀가 너무 형광이 있니? 아니요? 이거 꺼자 아 이거 끌까? 꺼자는 뭐냐 저거 끄면 돼요 저 스위치 누르면 그 자랑 꺼야겠다라고 바뀌었어 중학교 졸업하신다고 아이고 축하해요 아이고 작업실에 다 같이 있다가 지금 이제 약간 V앱을 하자고 해갖고 다 약간 지금 세팅하러 왔어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제가 달았어요 이거 이거 맞아요 예쁘죠 보여줄까요? 우리 작업실에서 아니요 뭐 기타 치고 노래를 만들고 하는데 팬분들이 주신 선물도 몇 개 있고 열 달라고 귀엽다고요? 고마워요 스포 달라고요? 아 이제 내일부터 티디오도 시작했는데 스포를 없어서 기대해요 엄청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안 추워요? 네 안 추워요 진짜 이번 앨범은 진짜 열심히 만든 앨범이에요 그 어느 이 진짜 모든 블룸도 그렇고 스타일라이트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만들었지만 이번 앨범은 블룸 때부터 라온 인생의 역작이 아닐까 진짜 저는 제 인생의 역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방송 생각에 심장이 뛰신대 아 저희도 저희도 엄청 떨리고 저희 지금 엄청 열심히 연습 중이에요 노래도 엄청 열심히 애들 언제 와 떡볶이 맛 닭가슴살 먹어봐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노의 멤버들 핸드폰 있나요? 아 저희는 공기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습할 때만 핸드폰은 없고요 작업실의 뒤에 무지개가 그거 건이에요 응? 뭘 봐? 빨리 와 바보야 눈치 보고 있었네 빨리 컴백 무대 보고 싶다고 아 지금 바로 저기 가면 볼 수 있는데 우리 거울을 보면 볼 수 있는데 맞아요 지금 밖으로 나가면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앰프터가 말도 안 해 너무 꽁꽁 가려고 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뭐 어때? 내추럴한 모습도 어? 우리야 이은우 아니라고 다음까지 저희가 너무 춤을 많이 춰다 와가지고 다 땀에 절었었다 지금 다 급하게 말리고 왔어요 지금 안녕 러빈이 형 왔다 안녕 아 이거 조명을 뭔지 알지? 안녕 안녕 우와 죄송합니다 근데 안 보여 그렇게 놀랄 정도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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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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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 준비 끝났어? 아 이 조명이 제일 좋은데 여러분 라이더씨 은퇴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아 잠깐만 왜요? 어디 1등 한 사람 없지 우리 중에 아 나 어떤 거 1등이야 근데? 여러분 카페 댓글 꼭 그렇게 저이셨어요 맞다 저 어제 1등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저희가 라이더 키는 반칙이지 그러니까 저희가 연습을 할 거예요 어제 제가 조금 화났어요? 조금 이제 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좀 나서 저는 나름 제가 타자가 되게 빠르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레이지 딜이 저보다 조금 더 빨라서 제가 좀 자존심을 살고 너무 고수시던데 황컴 타자 연습하는 거 잘하시던데 혹시 제가 새벽에 올린 거 보셨어요? 봤어? 봐봐요? 나 거기다 달았어 댓글 128등으로 달아 일어나서 일기 쓰다가 나도 일어나서 근데 그거 하려고 안 자고 있었어? 너도? 그거 너도 너야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댓글에 37분에 단다고 다 놨어요 그게 딱 생각나서 이건 달고 자야겠다고 계속 기다려 이거 진짜 했네 이랬어 캐롤 하나 틀자 팜팽팽 와 뒤에 크리스마스 끝나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끝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되게 따뜻하고 좋은 노래인데 되게 너무 슬픈 노래가 있어요 러스 크리스마스 눈이 온 지역이 있을까요?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 없을 거 같아 아 그리고 저희가 답글을 하나하나 다 달아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잖아 너무 아쉬워 형 새로운 변번이 생겼잖아요 축하드려요 재석이 축하드려요 재석이 축하드려요 진짜 되게 때렸어 누가 오면 미안해 미안해 왜 안 달아주셨어요? 아 달아드렸는데 미안해요 저희가 일단 열심히 달아드렸어요 다음에 또 잘 달아주세요 저희가 독수리 타법이다 보니까 저희가 컴퓨터 하나로 해갖고 다 보고 있었는데 봐주지 마요 귀여워 감사합니다 오빠 오빠들은 고르곤졸라에 꿀 찍어 먹어요? 꿀 안 찍은 목소리가 꿀 꿀 저희 엄청 찍어 먹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깜짝 놀랐다 거의 꿀을 먹는 정도예요 쟤네 아 꿀이요 금지 아 꿀이요 금지 어? 충라면이요? 거의 컴퓨터로 그렇게 많이 달아줬어요 열심히 했을 때 사진 올렸는데 봤어요? 어떤 사진이 내 유치원 졸업이에요 건이는 배를 벌어? 배를 왜 벌어요? 매를 버는 아 매를 버는 약간 매 버는 스타일이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즐겁잖아요 열심히 달하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할게요 우리도 앞으로도 레이즈 열심히 사랑할 거예요 찌노 핑크 요정이네 맞아요 싸우지 마 계속 매매 아까부터는 누가 한다고 아 대구 대구 팬분들이 라이더 은퇴하며 바닥에 누워서 스타라이 부르면 소리 질 거 1월달에 자주 보자요 어떻게 자주 봬요 맨날 볼 건데 1월달에는 맨날 볼 건데 1월달에는 맨날 볼 건데 장난 아니에요 안무 광자 좀 올려달라고요 키도 올려볼래? 안무 광자요? 스타라이? 스타라이 후렴 안무는요 일단 여기에 자석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가 엔드 여기가 S극 따라가시고 그리고 여기 이게 반지예요 반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반지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돌려서 뒤통수랑 가슴 그리고 최대한 크게 돌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2019년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레이즈도 잘 마무리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 성별 방송도 따로 해야 돼요 맞아요 영사한다가 뭔지 아세요? 영원히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진짜 맞아요? 영원히 사랑한다? 저도요 나도 영사한다 뒤에 멤버들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말 없는 멤버 3명이 뒤에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도진이 말했어 나 오늘 처음 들어봐 도진이가 말했어 도진이 형 말 모음집 하나 생길 거예요 이제 곧 도진이가 말했어 도진이가 말했어 도진이가 말했어 이걸 보면 박수 오 오케이 난 안 봐서 안 해 나빴다 저 그대로 읽어봐 저 그대로 읽어봐 유모차 같아요 날 애태우니까 이런 거 보면 밀지 말아주세요 인삼 딸기요? 그냥 딸기인데 엄청 맛있어요 그냥 딸기라뇨 그냥 딸기 인태형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딸기를 지금 그냥 딸기 자기야 도진이 말하겠어요 도진이 말하고 있어요 도진이 형 말하세요 여러분 인삼 딸기를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진짜 인삼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영양분이 가득 찬 흙에서 나오는 달 낙하구나 달 낙하구나 달 낙하구나 달 낙하구나 진짜 맛있게 형 진짜 맛있단 말이야 진짜 맛있긴 했어 근데 그거 어제 용차 형이 딸기 어떻게 준 줄 알아요? 이 꼭다리 부분을 이렇게 했었어 그래서 나는 너무 정겨워서 너무 우리 엄마 같은 거 우린 싫어했을 텐데 그러면 형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매를 버는 타입 위에 켜져 있어 아 저희 사이 좋습니다 빨리 악수 한 번 할까? 아니지 사이 좋은 거 보여주려면 난 포옹 전동 해야지 뽀뽀도 한 번 해야지 뽀뽀도 한 번 해야지 립스틱 발라줄게요 내가 먼저 바르고 아니야 미안 하지마 그럼 쪽쪽에서 받을래? 진하게 한 번 해줘 우리 다 어빈에게 뽀뽀 한 번 시켜줄까? 크리스노 선물로? 아니요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럼 형 하민이 형한테? 왜 굳이 하민이 형? 진우한테는 100번 더 받아 다 같이 다 같이 좋아 용태형이랑 하민이 형 진우한테만 두 번 받게 해줘 왜 나왜? 왜 나랑 하민이 형 진우야 나한테 해줘 저 의사는 안 묻으시고 진우야 나한테 해달라고 약사는 물어봤어 가능하지마 이거 무슨 나를 그냥 내 공댕이 지내? 자식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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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묻어 안 묻어 안 묻어 안 묻어 안 묻어 안 묻어 가려! 공개해!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야 뭐야 근데 여러분 그때 저희 예노 출 때 오셨던 우리의 사랑 저희 안무 선생님이 오셨어요 안무 수업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우리 진짜 짧게 습격이다 습격 수업 받으러 가야 되니까 우리 오늘 크리스마스 맞은 레이지랑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오늘 한 명씩 말하고 나갈까요? 한 명씩 나갈까요? 멋있게 멋있게 대장해주세요 빨리 빨리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할게요 어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정말 잘 보내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크리스마스는 또 다음 크리스마스 때까지 모든 크리스마스랑 함께 합시다 무슨 말이야 이게 네 저희 어제에 이어서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크리스마스까지 저희 함께 보내고 있잖아요 아주 행복합니다 네 잠시만 제가 지금 오늘 네 오늘 저기 선물 상자가 없어서 선물 상자가 없어서 제가 지금 뇌가 많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말을 많이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정말 양육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틀 내에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쭉 하민이 형 말처럼 항상 크리스마스 함께해요 야 선물아 가자 선물아 여러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추웠는데 따뜻하게 입으시고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삼 딸기 한번 드셔보세요 형 장사예요? 이거 장사하는 거 아니야? 홍보대사 아니야? 딸기 홍보대사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 메리 아 가자 루루 가자 가자 여러분 내년 크리스마스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거죠? 네 이번엔 크리스마스 저희랑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 저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약속해 내년도 함께할 거라고 어? 왜 너랑 해? 오케이 저랑 함께할 거니까 안녕 안녕 그 다음에 네 여러분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고 계신가요? 음 저는 연습으로 아주 꽉 채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 일단 오늘 하루 마무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어 내년 뭐 앞에서 말한 대로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계속 보낼 거니까 하 네 계속 보낼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공카에 저희가 올린 그 짧 정신을 진짜 왜 맡아요? 짧지만 짧지만 정신을 아 아 아 아 아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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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조심해 아 아 오늘은 두 번도 올랐어 진짜로 와 못 눌렀어 나 아무것도 안 눌렀어 컴퓨터 꺼 컴퓨터 꺼 와 볼륨 볼륨 나 진짜 깜짝이야 어빈이가 안무 영상 틀려고 했어요 저희 이번 컴백 곡 와 깜짝아 와 나 아니었으면 틀어졌어 이거 와 진짜 깜짝이야 야 나 날 맘 눌렀어 세금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 야 나 진짜 깜짝이야 안녕 제 영상은 진짜 빨리 여러분 나 있거든 제가 다음에는 꼭 1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못해 나은이 형 못해 아 진짜 저희 팀은 저 말고 1등 할 사람 없어요 오늘 너무너무 아니요 규현이 형 규현이 형 야 그래도 나 두 번이나 오는 규현이 형 되게 소중한 레이즈가 봐주셔서 1등 한번 하셨잖아요 아 진짜요? 아 다음에 네임으로 1등 할거야 봐주지마 그거 한번 해주세요 봐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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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하게 받아라 말이야 아니 내가 오늘 치안하게 봐달라 이거 치안하게 봐달라 해요? 아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셨나요? 안녕 어? 어? 아 여러분 일단 또 몇 번 소란스러우네 너무 미안하고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고 진짜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멘션을 많이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E&Y가 더 뭔가 이런 멘션을 으라차차해서 익숙해져서 언젠간 몇만명 몇십만명의 레이즈들에게 우리가 모두 단면을 달아들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할거고요 짠맨 그리고 드디어 E&Y의 컴백에 대한 뉴스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내일부터는 멤버들에 대한 티저도 뜨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드디어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 저희의 콘텐츠들 보면서 좀만 더 기다려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이번 앨범 특히 타이틀곡은 진짜 거의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방금 이제 급습하신 저희 선생님께서도 정말 역대 퍼포먼스라고 자랑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열심히 해서 완성되어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알겠죠? 알겠죠? 이번 노래 이번 노래 스타일라이프가 좋은가요? 아 물론 노래는 취향 차이이기 때문에 네 스타일라이프 더 좋으실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희들은 이번 타이틀곡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곡 그럼 설명한 분만 안돼요 그만 합시다 이제 남꽃 타이틀일 날이 올 거야 나 아까 할 뻔했잖아요 댓글 몇 개만 해요 양경 귀여워 저 귀요미 어쩔까요 그쵸? 근데 뭐 라이더 은퇴 안 한다고 라이더 은퇴 안 합니다 라이더 은퇴 라이더 은퇴 13일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미안해요 We love you so much We love you so much too Let's get it 예 스타일라이프 보다 좀 얼마나 좋은가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약간 2만배 정도? 다음에 안 봐주신다고 다음에 제가 1등이에요 진짜 아무도 안 할 시간 진짜 나 1등 할 거야 나 할 때까지 할 거야 그거 나 근데 하민이 형 거 어떻게 1등 한 거지? 블룸보다 좋아? 어 블룸보다 좋아요 엄청 들어오니까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 저희는 이제 다음 컴백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보고 싶어 진짜 보고 싶어요 안녕 잘자 여러분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둘 셋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